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지금은 밤이 아니라 새벽 5시입니다 오늘은 초심을 찾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여행을 갈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죠 아주 재미난 곳으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러 왔는데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항상 기차는 불안해서 빨리 오게 되는데 항상 30분으로 일찍 오고 딱 맞춰 오면 항상 불안하고 늦을 것 같고 너무 또 서두르고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 대학교인 제 모교인 유니스트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두 번 다시는 이 울산 땅은 안 밟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때 너무 공부만 했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안 오고 싶었는데 뭔가 그래도 가장 열정 넘치게 살았던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왔는데 비가 오네요 여러분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보이는 곳이 공학관입니다 제가 가장 수업을 많이 들었던 공대 흔히 말하는 공대 계열들이 쭉 모여있는 공학관이고요 여기 이제 앞에 보시는 게 도서관입니다 제가 가장 또 오래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라서 도서관에 먼저 가볼 생각입니다 입장이 될런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이 좋게 들어왔어요 지금 뭔가 사람이 없고 폐쇄가 돼 있네요 폐쇄가 돼 있고 여기 도서관 빌리는 데만 책 빌리는 데만 문이 열려 있어요 위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항상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공부하다가 약간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좀 나와가지고 바람 쐬는 자아연이라는 연못입니다 여기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힘들다 투정하고 푸념하고 약간 그런 공간이었는데 아 좀 감회가 새롭네요 여러분 지금 제가 도서관에 있고 저기 앞에 높게 있는 아파트 같은 게 기숙사예요 근데 제가 저 기숙사까지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맨날 다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다전거를 타고 다니고 맨날 여기 도서관에 있다가 기숙사 가고 그 다음에 공학관 가서 수업 듣고 이렇게 같이 그냥 딱 거리의 끝이었고 그리고 저기 이제 헬스장 있는데 헬스장은 좀 있다 이제 친구들하고 갈 겁니다 그렇게 아침에 보통 한 7시에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도서관을 가요 한 7시 반쯤 되나 7시 반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가 1교시 수업 있는 날에 1교시 수업 가고 1교시 수업 없는 날에는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 같습니다 대학자들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지 진짜 대단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여기는 제 모교인 유니스트구요 거의 한 2, 3년? 3년? 3년만에 와보는 거 같아요 아니다 거의 한 4년? 대학원 2년에? 회사 2년이니까 4년만에 와보는 거 같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이곳이 조금 지긋지긋했어가지고 더 이상 여기 안 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졸업을 하면서 안 와야지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은데 좀 요즘에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약간 마음을 한번 다시 잡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딱 대학교 다닐 때 딱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가장 뭐랄까 열정이 넘치고 가장 세상은 무서운 줄 모르고 폐기가 넘치던 때였죠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왔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열심히 이제 제가 많이 돌아다녔던 도서관도 가보고 제가 살았던 기숙사도 가보고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중에 하나인 해외시장을 가볼 건데 제가 그래도 학교에 친구들이 좀 나와있어요 박사 과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해외시장에 가볼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학교 왔는데 비가 안 왔으면 조금 더 풍경을 예쁘게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아쉽지만 그래도 그 나름에 매력이 있네요 되게 운치도 있고 사람도 많이 없고 지금 코로나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좀 저는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는 여전히 그대로네요 여전히 약간 항상 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이 학교는 근데 확실히 그 분위기가 없어지진 않네요 뭔가 약간 공대 공대 스멜이 확실히 납니다 신기하죠? 그냥 프로 유튜버의 길이다 이게 바로 프로 유튜버란 이런 거다 아 유튜브링그야? 저 피씨도 한 거 같은데? 아 형형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 뭐야 어이 야 혹시 등장부터 웃긴데 잠깐만 아 이거 앉을 수도 없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영광스럽네요 뭐 여기 반사님 소개해 주세요 아 뭐 뭐 영현이는 인정 안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영현이의 첫 제자 아 첫 제자 약간 골칫덩이 아 라고 생각합니다 아 영현이 속을 많이 썩이기도 했고 많이 또 배우고 했죠 대학원생이고요 왜 아직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 아 이거 뭘 이거 약간 비속어를 섞어서야 되나 이거 아 이거 아닙니다 아 뭐 박사 석사 박사 과정 통합 과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아 아 지금부터 요구를 하시게 만드네 아 6년 과정이라서 지금 3년 했고 아직 3년이 더 남았습니다 아 진짜 3년이 더 남았어? 아 3년 남았어 3년 남았어 3년 남았어 큰일 났어 아직 아니 반 받고 어땠어 가봅시다 아 근데 오늘 영현이가 오늘 또 텐션이 약간 그거네 아니 아니 약간 운동 안 할 텐션이네 뭔가 아 운동 안 할 텐션이야 보니까 나름대로 손목 보호대랑 다 챙겨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또 별로 할 생각이 아니시네요 아 열심히 할게 가자 소개해 주시죠 누구신가요? 저는 이제 저 헬창의 길로 영현이 형이 저를 블리스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고요 네 어 헬창 한창 하다가 네 조금 쉬엄쉬엄 네 일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제가 형인가요? 아 네 압도적 형님이십니다 압도적 형님 처음에 헬스장에서 블리스 형이 이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말을 걸어주셨죠 걸어주시고 같이 운동을 좀 배우고 했었는데 거의 말 놓는데 거의 두세 달이 걸렸던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아니 진짜 너무 액면가가 높아가지고 말 놓기가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이 스쿼트랙이 제가 3대 500을 쳤던 최초 500을 쳤던 그 스쿼트랙입니다 제가 이 스쿼트랙을 하루에 한 두시간씩 맨날 썼던 것 같은데 아직도 있네요 이야 이 바에 널링은 다 달아가지고 널링은 하나도 없고 크 옛날에 이걸 어떻게 썼지 뭐할 건데 뭐 뭐 난 아무것도 되는데 여러분은 몇 킬로까지 올라갑니까? 저는 뭐 상관없어요 저는 뭐 100킬로를 안 가본 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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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킬로를 안 가본 적이 없었는데 게다가 40킬로는 31 35 37 38 39 40 45 45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랜만에 운동 다 같이 하는 거 어떻습니까? 운동 다 같이 하는 거 어떻습니까? 운동 다 같이 하는 거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옛날처럼 약간 잠까지 남아서 좋았어요 옛날 생각나고 좋아요? 옛날에 형이랑 비스만 200회 하던 때가 납돌더라고요 그때는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했는데 막판에 조직이 옛날에는 진짜 이게 또 순수하게 재밌었으니까 그냥 막 하는 이 재미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또 그런 기분을 느껴서 뿌듯한 하룹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우리 형이 곧 자리야 이제 갈께 아, 이러케 주시는 거 컹히는 거요? 응 ciao 고맙습니다 마음 더 Uk 밤에는 또 놀러는 안 올 것 같지만 아눌리 assum? 절보러 서울에 오십쇼 알겠죠? 네 너무 말이예요 하루 종일 놀아줘서 고맙고요 하루 proven 반나절 반나절 놀아줘서 고맙고요 안녕